11월 6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민원포털 민원24 서비스를 5일 종료하고 정부24로 서비스를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기존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모두 정부24로 전환됐지만 국민의 인지도를 고려해 그동안 민원24를 병행,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 조치로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한 지방세 납세 증명 등 39종의 서비스는 정부24에서도 신청,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민원24 회원은 로그인 후 정부24 회원 약관만 동의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정부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내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예산에 2조 3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직업재활을 위해 약 7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인데요. 지난 2일 서울시는 2021년 예산을 40조 479억 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보다 1.3% 증가한 액수로 사상 첫 4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내년 예산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우선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 삶을 위한 포용적 복지서비스를 위해 2조 345억 원이 투입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대상을 확대해 총 3,99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저소득과 돌봄위기 가구 등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되는데요. 저소득 시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과 한부모 가정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급여 지원의 문턱을 낮춥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 가구를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을 올해 대비 8천 가구 늘린 2만 5천 가구로 확대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합니다.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장애인 일자리 수도 올해 대비 380개 늘린 3,270개로 확대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웹퓨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